마사와 죽돌이의 바이프라니 영국 반자이프라자 마사와 죽돌이의 바이프라자 마사와 죽돌이의 바이프라자 마사와 죽돌이의 바이프라자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중요한 거는 살 때 배송 관련 메모 쓰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재 중일 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가 있죠. 부재 중일 때 마사오에게 주세요 이런 게 있죠. 거기에다가 반드시 아브나인 이용고를 듣고 샀어요. 마사오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두 개 사서 하나는 버릴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죠. 그렇게 효과가 좋아서 이왕 넣는 거 1년쯤 그냥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좀 사라. 계속 반응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홍윤 대리님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파인프라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연방송.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사연 좀 보내주세요. 파인프라 치약도 사고 일본 혹은 일본어와 관련된 사연도 보내주세요. 너희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많은 걸 말하니? 그냥 돈 주고 파인프라 치약을 사. 그리고 일본 혹은 일본어와 관련된 사연을 재밌는 사연을 써서 메일로 보내. 날 잡아서 그걸 두 개를 해. 그 새털같이 많은 시간 중에 어렵냐? 안 어렵잖아. 양심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양심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양심이 있으면 사람의 탈을 썼으면 인두껍을 썼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약간 느낌은 약간 완전히 비슷하지 않지만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야, 정규 1등을 해. 그게 어려워? 그냥 해. 이런 느낌도 약간 있긴 합니다. 아니죠. 그냥 이거는 뭐 식은 죽을 또 먹어. 네.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죽을 싫어해. 이런 애한테 막 강요하는 거지. 홍윤 대리님이 아브나인 이용고 때문에 코 호흡하지 마요. 내 앞에서. 아, 그래? 호흡하지 마. 이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코털 자른 지 한 달이 넘어서 코털이 자라잖아요. 간지러워.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엉덩이를 벅벅 긁는 거예요. 제 자리에서 다 보이잖아요. 엉덩이가 자라라. 엉덩이가 간지러워. 그럼 파인프라 코에 치약을 넣어. 아, 그래? 파인프라로 이렇게 닦아야죠. 그래? 보랑이 뼈 연고도 아니니?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됩니까? 옥도 전기야? 빨간 약이야? 바르면 돼? 만능이야? 참고로 파인프라의 장점을 말씀해 드리면 파인프라는 보면 보통 치약 같은 거 마트에서 보면 그냥 치약만 떨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인프라는 여행용 키트 상품이 같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치약과는 다르게 선물로 드리기도 참 좋아요. 가격 부담도 선물로 드리기도 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서 그래. 그거 좋다. 이게 일반 치약에 비해서는 고가한 건 사실이잖아. 한 서너 배 하지? 두세 배 하나? 한 세 배 정도 하잖아? 선물을 해. 졸라 비싼 치약이라고. 그런데 비싼 치약이라고 어필을 하는 것보다 치약을 줬으니까 보통 치약은 워낙 싸구려니까 일반 그냥 생필품이니까 싼 거 사서 대충 쓴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을 주면 반드시 쓰니까 좋단 말이야. 그런데 더 좋은 건 썼더니 입에서 신세계가 열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 파인프라의 신도가 돼. 그래서 헌금하고 주위에 전도하고. 그러면 나랑 소용이 없구나. 그 사람은 아브라인 연고 때문에 사서 안 쓸 테니까 빼자 그거.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 홍윤이라는 분이 뭘 어쨌다고. 이때 계속 얘기하다 짤리고 얘기하라고. 그러게요. 얘기해봐. 파인프라라는 코너를 다음부터 해서 사연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2주에 한 4명 정도를 뽑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티라미스랑 반성회 그다음에 사연 여기서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4명을 선택하면 우리가 파인프라 치약을 보내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내주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주소만 보내주겠다라니까 재무이사님이랑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2주에 4개? 그 정도야. 오케이 해서 저희가 사연 채택되신 분들은 나중에 채택이 되었다고 방송에서 말을 하면 파인프라 쪽에서 직접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좋다. 내가 안 귀찮으니까 좋긴 한데 그냥 팔지 왜. 그냥 사라 그래.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 방송 듣는 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인간들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살 생각을 안 해요. 아니에요. 벌써 게시판에 샀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다른 방송도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쪽에서도 파인프라 치약을 매주 뽑아서 드리는데 이제 매주 뽑아서 드리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지울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래 우리도 똑같다. 맨날 키무라 오따쿠야 나노나 또 원피스 패티시 또 누가 있니 뭐 저기 무슨 달빛이 어쨌든 뭐 어쨌든 뭐 되게 많죠. CCTV님도 있고 아브라크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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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저기 너 좋아하는 변태 있잖아 콜롬비안 거 어디 사는 그 여자 그 뭐 다 몇몇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마사오님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게시판을 실제로 보면은 다른 아이디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아이디를 좀 바꿔 그래서 되게 풍부한 척해 그것도 좋지만 이참에 수면위로 잠자고 있던 그 니린이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없을걸? 그러니까 이 마사오님 기억력으로 이제 관산을 하면 그렇지만 대충 지금 만약에 게시판에 들어간다 이러면 더풀님 만렙오징어 우켈켈 박사 아프자니니 똥꼬 FH석공 비니님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비니님 저희가 나중에 규칙을 정하면 되겠죠. 2회 이상 2회 초가 연속은 안 된다든지 그럼 다 좋은데 좀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대. 나도 안 써봤는데 우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집에 있어 그런데 기존에 쓰던 치약이 많이 남았어 다 쓰고 써야지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공존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쓰고 써야지 자 오늘은 네 마스터베이션 시간이죠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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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구나 마스터베이션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또 안 될 거는 뭐야 그렇죠 뭐 안 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곧나간지 이런 느낌 시간이죠 곧나간지 앤 티라미스 거기에 지난 회에 예고 드린 대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죽돌이가 오늘 곧나간지 시간에는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의 차이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굳이 이걸 할 생각은 없었는데 기대에 차 있는 것 같던데요 아까 전에 막 다른 여자 직원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계속 설명한 게 아니야 굳이 여자 직원한테 아니에요 너 우리 나이한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다가 누나 있어요 서희 네 그거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다 광화문 내거리 지나가서 모르는 여자 붙잡고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설명해봐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이게 되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문에 넣는다고? 아니요 학문점 그 전에 저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티라미스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요즘에는 이제 새롬이가 질문 같은 걸 정리를 해줘서 저희가 되게 편한데요 첫 번째 아부나이오토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아멘이란 단어가 많이 들리네요 갑자기 이 단어의 어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영어 시멘에서 온 것인가요? 발음이 자 발음인 걸 봐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축돌림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멘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시멘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거 맞습니다 그럼 왜 자냐 이거지 더 브라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 주연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자본이 제작한 더 브라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야쿠자가 미국으로 가서 마피아들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 장난 아니야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자 기타노 다케시 감독 주연의 더 브라더 일본어 발음으로요 자브라자 그래서 자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어원이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발음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스펠링은 S-A-M-E-N인데 이 자멘의 어원이 된 독일어 발음은 이렇습니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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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해서 제가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새롭이가 이거를 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원숭이 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래가 독일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문 영어 시맨이 아니라 독일어 자멘 그래서 왔기 때문에 자멘 된 거죠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더 브라더를 자 브라자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렇겠네요 그 더를 자로 발음하는 것과 자멘을 자멘이라고 발음하는 것 네 경우가 다르군 그러고 보니까 더의 유래가 과연 영어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본은 의외로 사실 미국 발음의 단어 중에 미국 발음의 영향보다는 이기리스 그렇죠 영국 발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럽 단어들도 많이 쓰죠 네 일본은 영국이랑 독일의 영향을 꽤 받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래 네 조총 내가 성적태자 나올 뻔했어 네 그렇죠 그런 유래를 알아가면 재밌죠 독일어 자멘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cctv님 다른 곳보다 여기가 글올리기 편해요 국밥집 같은 느낌 아 여기에 질문을 덧붙이셨군요 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나는 제대로 발음한 것 같은데 외국인은 족도 못 알아 듣는 발음은 어떤 게 있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마츠야 네 근데 네가 두 가지 발음한다면 정답은 다음에 알려드리겠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솔직히 말해 기억 안 나지 기억 납니다 한국 사람의 그때 왜 쯧 쯧 쯧 발음을 했냐면 사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발음을 처음 듣는 계속 듣는 발음이 그 사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일본 사람한테 계속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발음을 알겠구나 해서 후시녹음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발음은 사교 타교 입니다 그러니까 사행 사시스세소랑 타행 다치츠테토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 발음을 잘 못해요 금방 드러납니다 죽돌아 네 광광해봐 광광 아 왜 죽돌이는 광광을 못하면 방광해봐요 방광 방광은 잘하네요 그러게요 강간해봐 강간 강간 되게 잘한다 왜 이상한데 정말 강간에 특화되어 있다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사행과 타행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발음 중에 스시 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스시라는 발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응?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일본의 발음 특징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음성학을 공부해보면 서두에 막 성덕태자 나올 것 같은 느낌의 눈을 바라보지 마 음성학을 나왔다 뒤에 성덕태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스시 스시라는 발음 하나만 들어도 아 이 사람 발음이 좀 이상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사시스세소의 발음에서 뭐 타금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가장 기초적인 단어인 무즈가시 라는 어렵다 어렵다 라는 발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의 발음도 일본 사람이 듣기에는 조금 뭐 극적으로 해서 말하면 무즈가시라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즈랑 가 사이에서 작은 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행 타행 발음은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사행이 들어간 우리 흔히 말하는 아리가또고자임 뭐 오츠카르사마 되시다 할 때 다 사행 뭐 스 다 들어가잖아요 마스 네스 여기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아 다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그냥 아 일본어 잘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사스 네스 마스 뭐 어떡하라고 그래요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고찔러님입니다 이거는 형이 읽어줘 아니 그 사람이 물어본 게 네 어떤 게 있느냐 아 사행 타행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행 타행이 들어간 발음 전체는 무슨 단어든 막 아무나 떠올 수 있는 뭐 사스 사스라는가 찌르다라든가 우리들이 쉽다는 대부분 단어 뒤에 네스 마스 할 때 다스가 붙잖아요 근데 이 발음은 한국인이 발음하면 전부 다 뒤에 대스인데 일본 사람한테는 대슈라든지 마슈라든지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들려서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나카다시는 나카다시 네 같은 나카다시 같은 시 같은 발음을 오히려 잘하는 편입니다 곧질러님입니다 네 얼마 전 한참 듣던 파케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방송 중에 진행자가 김호찌라는 발언을 했다고 여성 비하니 여혐이니 들고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뭐야 이거 문제는 그 파케가 모 기독교 채널에서 방송되었고 발언자가 현 전도사였던 것이 발단이 돼요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어서 여기서 썩 꺼져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파켓 자체가 날아간 듯 여기서 궁금한 건 그 열성 신도들의 꽉 막힘 따위가 아니고 실제 일본에서도 김호찌라는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이런 궁금증이 가질 수 있죠 있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 그러면 어 김호찌바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기분 나빠라는 말이에요 일본어예요 김호찌바르 이렇게 하고 어 기분 좋으네 어 이거 되게 느낌 좋다 화장품이 됐던 무슨 곰인형을 샀어 그래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봐 귀딧머리살 이런 데다가 무릎하게다가 이렇게 문질러봐 촉감이 되게 좋아 한필 거기다 붙입니까 뭐 어쨌든 문질러 어 느낌 좋다 어 기분 좋은데 냄새를 이렇게 어 향기롭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향기롭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 기분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 음 기분 좋지 그렇죠 라고 해 그게 왜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AV를 되게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아니 AV에 갇혀 살아 대가리 속에 온통 AV밖에 없어 쓰레기지 그렇다고 쓰레기까지 아니 내가 아니라 그 신도들이 김오찌라는 말을 썼다고 그렇게 몰아갔잖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문제 삼은 신도들이 24시간 머릿속에 일본 AV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참고로 우리가 온천에 들어갔을 때 온센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아 김오찌나 청사 이거 아니야 아니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할 때 아 김오찌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분 좋다는 일본의 표현일 뿐이지 여기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럼 AV에서는 어떨 때 기분 좋다고 해요? 어쩔 때냐면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기분 좋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핥아준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그 AV에 이런 장면이 프레지아 꽃을 한 다발 안겨주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 한 다발에 꽃다발을 흠뻑 받고 어 김오찌 딱 그러죠 아니 그런 걸 야하다고 한 거예요? 미친 거야 그러니까 AV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오니까 아예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사건 같네요 그렇죠 머릿속에 온통 AV밖에 없어 그러게요 마선은 네 아 참고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CCTV님이 하신 질문에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써요 그 말은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일때 자이마스 자 이 발음이 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이 발음할 때는 제트에이인데 한국 사람이 일본어 자이마스를 발음할 때는 제트와이 에이로 들립니다 대부분 그런 차이가 있죠 제트에이와 제트와이 에이를 발음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근데 들어도 한국 사람은 대부분 구별이 안 가는데 조금 차이를 둬서 하겠습니다 한국인 발음 자 일본인 발음 자 간간해 보세요 간간 관광해 보세요 관관 관광 하나는 앞에 건 너무 잘하고 뒤에 건 너무 못한다 아 참 아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티라미스 코너를 여기서 접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네 마스타베이션과 오나니의 차이 자 곧나간지 시간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반성의 시간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분의 의견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우리는 초심이 마스타베이션입니까 그러니까 초심이 오난입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지만 마사원님이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목표를 마음대로 AV 정치로 잡아버려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학문적으로 알아보는 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마스타베이션 일본어 사전에 이 단어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동의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슈잉 하나는 지 슈잉은 수읍이죠 수음 진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구약성서에 아 그래요 수음 진짜 도색서 도색 도서다 그리고 지 자위 수음의 한자를 보면 손수자에 음란할 음자를 쓰고요 자위는 스스로 자자에 위로할 위자를 씁니다 스스로 위로하다 손수자에 음란할 음자다 손이 음란한 거야 골드 핀 건데 그렇게 한자를 그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오나니 는 원래 오나니즘 가 원래 발음 표현입니다 그렇죠 오나니는 줄임 표현이죠 그래서 요것도 사전에 넣어보면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전은 전부 일일사전을 말하는 겁니다 일일사전 그 일일사전은 일한사전 한일사전 한영사전 영한사전 할 때 일일사전이지 하루하루 사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같네요 그러네요 거기서도 쉬윙 수음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만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마스터베이션 이랑 오나니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나니에 관련되는 소거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나루 오났다 오나떼루 같은 표현이 사전에 딸치다 딸쳤다 딸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죠 예상을 하겠지만 오나루라는 거는 오나니에 오스루 의 약어적 표현입니다 자위를 하다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많이 써요 오나떼네요 딸치고자 네 마사우 오나타다로 딸치네 딸쳤지 네 마사우를 왜 뵙니까 알았어 그리고 뭐 AV에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마사우 오나루 도고로 밑에이트 그래나잉 자위하는 모습 봐주지 않을래 네 왜 저기 무슨 특정인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왜 이렇게 노출 중이야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거적 표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사전에 나오지 않지만 이거 외에도 자위를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은데요 일본어를 좀 배우신 분들도 좀 모르는 표현 중에는 마스오카크랑 센즈리오코크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거는 남자들이 쓰는 속어인데요 센즈리오카크보다는 사실 센즈리오코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센즈리가 진짜 커버샷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아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센즈리라는 표현을 A부에서 많이 쓰는 겁니까 그 커버샷 거기에 많이 나오죠 거기에 무슨 수음 자위 마스터베이션 이렇게 안 써요 오난이도 많이 쓰지만 센즈리를 많이 씁니다 센즈리 참고로 마사오님이 지금 센즈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센즈리는 한자로 하면 센이 이센망행 할 때 센이고요 그리고 즈리는 접을 접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만 풀이하면 천 회 정도 접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센엔 천행 일십 백 천만 할 때 천 그 천 그리고 센행 즈리 즈리는 접을 접자 네 야 맞네 천 회 정도 접는다 왜 아니 아니까 그 관용적 표현 은유적 표현으로 맞네 딱 직관적으로 그리고 마스오카크 여기에서 마스는 마스터베이션에서 앞글자 마스만 때운 거예요 그렇죠 센즈리를 좀 더 공부를 해보자면 이걸로 공부한 게 좀 웃긴데 남자의 성기를 몇 천 회나 마찰을 일으킨다는 거에서 온 걸로 애도 시대부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센즈리를 아마 넣어보시면 용두즈리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정말 적절한 번역입니다 용두질 이거 참고로 일본 AV 커버샷 표지죠 DVD의 표지죠 커버샷에 오나니는 여성의 자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센즈리는 남성의 자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센즈리가 남성의 자위를 뜻하지만 남성 스스로 자위해 주는 게 아니라 여성이 해주는 거 남성에게 용두질을 해주는 거 그거를 센즈리라고 합니다 AV에서 그런 식으로 쓰이네요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카쿠 는 뭐냐 보통 카쿠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쓰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카쿠는 가유이 덕고로 카쿠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다 할 때 카쿠입니다 발음은 같은 카쿠인데요 쓰다의 카쿠는 쓸 서자를 쓰고 자유의 카쿠는 긁을 소자를 쓰죠 그래서 다른 카쿠라는 거 서예 할 때 서자 그거는 쓰다 할 때 카쿠인데 여기서는 긁다 어쨌든 지금 나온 게 마스타베이션 오나니 센즈리 마스 이런 게 나왔는데 전부 다 자기 손이나 도구를 써서 성기를 자극해서 만족을 얻는 행위라는 뜻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타베이션 오나니 은 뭐가 다른가가 문제인데요 아까 오나니의 원래 표현을 오나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디서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 유래가 구약성서 창세계에서 나왔더라고요 내가 수음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내가 어릴 때 어린이 구약성서 읽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도색석 도서를 봤나 오나니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유래를 찾다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오난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난 코난의 형 오난 코난의 형은 아닙니다 오난 잠깐 창세기를 보면 옛날 옛날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곳에 사람 가난 사람 가난이라는 지방 지방에 수아라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형이 죽으면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남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국사책에서는 형사취수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형사 죽을사자 취할취자 내가 취하다 수 형수 형의 와이프 형이 죽으면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를 와이프로 얻는 거 그런 풍습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되게 조금 이상한데 그때에서는 가족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되게 평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은 형수랑 동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을 남기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였는데 결혼을 한 형수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난이 동침을 할 때마다 계속 몸 바깥에 사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오난을 죽였어요 그게 유래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지 않니 벌써 아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반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창세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따질 건 따집시다 그래 유다와 수아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어 형이 엘이야 엘 동생이 오난이야 형이 장가를 갔어 여자가 와이프가 형수가 다말이야 다말하고 엘하고 살다가 엘 형인 엘이 자손을 안 남기고 죽었어 형수가 다말이 혼자 있잖아 형사취수 그래서 동생이 이 당시에 풍습대로 형수를 취한 거야 형의 대를 대신 잇기 위해서 그래서 동침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렇죠 임신을 해야 했죠 근데 오난은 그게 싫었어 그래서 사정을 바깥에다 잡고 싼 거야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웠지만 질외사정 그냥 질외사정도 아니고 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 아직도 기억해 어린이 구약성서 보면 그 정액을 바닥에 땅바닥에 흘렸다 그래 그게 되게 큰 죄악이래 그냥 질외사정 질 바깥에다가 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청금같은 정액을 싸발 그걸 땅바닥에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았어 죽여버렸어 싸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다가 잠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는데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뭐가 뜨거운 게 훅 올라오는 거야 난 죽겠구나 난 뭐 쭈물는 죄밖에 없는데 되게 큰 의미의 지찌가이샤세 그렇죠 그래서 질외사정 그리고 자위 이게 좀 넓은 의미로 확대되다 보니까 오난 그래서 온 오나니즘 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하샤코이 그렇죠 발사 행위는 전부 다 오나니즘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나니라는 말의 원래 뜻은 지찌가이샤세 질외사정 인거죠 그렇죠 정확히는 이게 자위라기보다는 질외사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베이션 근데 웃긴거는 이게 어원이다 실제로는 그렇죠 이게 어원이잖아 네 그렇죠 오난 그래서 오난이지 네 근데 일본에서 오나니는 네 여성들이 하는 기구나 딜도 같은 걸 써서 하는 자위 네 그걸 오난이라고 해요 아 av역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나 네 일본 여배우들도 인터뷰할 때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에는 자위라는 말이 성별을 표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자위라고 그러고 여성도 자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여성한테 오난이 네 그러니까 자위 할 때 오난이라고 하죠 아 남자도 오난이라고 하는구나 네 하는데 거의 절대 여성들이지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다면 마스터베이션 에어는 어디서 왔냐 이거는 보니까 라틴어에서 왔더라고요 뭐 저도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발음은 부족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마스트로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만우스가 손이라는 뜻이고요 아 손 네 그리고 스투프레아라는 게 더럽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더러운 짓을 하다 해서 온 게 영어 마스터베이션이 됐고 이게 일본어 발음으로 마스터베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유래를 저도 찾다 보니까 그 사범님 있잖아 그 사범님 있잖아 스승님 선생님 마스터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손 이러는 거네 뭐 라틴어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 라틴어라는 만우스에서 온 게 변형이 된 거고 근데 이게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이런 자위 행위들이 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서양의 마스터베이션이나 오난이 이런 거를 원래는 영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전이 더 가면 라틴어고 이거를 번역할 때 메이지 시대까지만 해도 손수자에 음란할 음자를 써서 아까 말했던 슈잉 수음 그리고 지토크 지독 자독? 네 이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토크는 스스로 자자에 더럽힐 독자를 쓴다고 합니다 되게 자해적인 용어다 스스로 더럽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일본에서도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면 그래요 무식해서 잘 몰라서 개화되지 않아서 문명화되지 않아서 근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위를 멀리하고 건강을 해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22년도에 일본의 마사오 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성과학 연구가인데요 이분이 오나니는 생리적인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때 스스로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지이 그때부터 스스로자자 그리고 위로할 위자를 써서 자위라는 좋은 말로 이제 승격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영향을 받아서 자위라는 말을 그냥 들여왔군요 아마 저도 이걸 유래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음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도 있는데 그런데 자위라는 말은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군요 그런데 우리 순우리말로 뭐가 있지 딸딸이 그건 좀 오감이 그게 순우리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순우리말의 자위라는 게 자위가 아니라 수음 자위는 지금 일본 영어라는 게 밝혀졌고 수음도 일본에서도 메이지 시대에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수음이라는 거는 중국 한자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러니까 글개나 읽은 양반들은 수음이라고 쓰고 평민 서민들은 딸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용두질 그런데 용두질은 자위도 자위라니까 수음도 수음이지만 용두질은 엉덩방아 있잖아요 여성이 올라타고 기승위 승마위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방아찍기 그런 것도 용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위에 순우리말이 있는지 딸딸이 이거는 이거는 우리 니딴이들 이런 얘기에 환장하는 니딴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난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서 그러면 우리는 파인프라 치약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겨우 그거 가지고 파인프라 같이 비싼 거 주긴 그렇고 파인프라를 조금 발라드릴게요 발라줍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스터베이쇼는 라틴어의 손으로 도롭히다 라는 뜻에서 왔고요 오나니는 구약성서에서 유래를 했고 원래는 지츠가이샤세 진리의 사정이라는 의미로 특히 남자의 자위행위를 나타냈다는 게 원래 뜻이라는 거 근데 아까서부터 계속 느꼈는데 꼭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까 뭐요 마스터베이션은 마스터베이션 이렇게 발음했는데 우리 죽돌군이 오나니는 계속 아까부터 오나니 그게 되게 거슬리는 게 내가 우리집 강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요 아이토리아 아이소타쿤 아이뻐 오나니 이럴 것 같잖아 기분 좋은 단어들은 다 비슷한가 봐요 아 그렇게 이 오나니 중독 안 합니다 잘 뭐 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죠 쪼까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배운 것 같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방송으로 뭔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돼 맨날 씨발 브렉티스가 웬 말이야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웬 말이야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많이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곳 나간지 그럼 체위에 대해서 한번 아 또 또 근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는 질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역시 질문이 좋습니까 아 아니요 시스몽 네 시스몽이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좋군요 아 시스몽 질의 문 네 자 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파인프라치약도 많이 사시고 네 이 방송은 너네가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니린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차려서 네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방송 좀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질문 보내주세요 이거 여기서 곤락한지 시간에 하는 건 대부분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게 대부분 많아요 자기들이 쓰는 단어 유래나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봐봐 우리가 어? 수음에 네 자위는 이제 보니까 일본에서 온 말 같고 네 수음이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말 같은데 수음에 순 우리말은 뭐지? 딸딸이? 우리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대부분 준비할 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서 스스로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니린이들이 좀 정신 차려서 아무랜 연구를 좀 똑바로 재밌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곤나간지와 티라미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아 사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타임프라 시간입니다 제일 기대됩니다 이제 네 그 어떤 재밌는 사연이 좀 오고 있습니까? 그 새롬이가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황은 새롬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썩 재밌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오긴 오니? 좀 옵니다 네 꽤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간바네 또 만나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고맙습니다 잊고 옵니다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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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